정정 결과인 당일투표후보별 득표수 대하기 사전투표후보별 득표수 총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조작규모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전투표 대하기 당일투표 득표수 관점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투표구로 당일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푸른색은 이재명 후보가 총득표수가 많은데고 붉은색은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많은데입니다 서울에서 11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14개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관위 자료가 사전투표후보별 득표수와 조작이 된 겁니다 11군데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14군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게 선관위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된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전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단 한 곳에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25개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25대0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초록색은 뭔가 하니까 이 초록색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기도록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록색 지역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기게 한 지역이 이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뭡니까? 붉은색이 다 차지한 겁니다 윤석열 25대0 중앙선거관리 내 가짜 여러분들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11 윤석열 14 이재명 11 윤석열 14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이 초록색은 사전투표를 조작해 성분을 바꾼 지역입니다 다 25대0로 승리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을 이렇게 의무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 지역을 여러분 한 번 한 장의 도표로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도표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관리 내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은 이재명 45% 윤석열 50% 심상정 0.03% 따라서 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거 다 값 짠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5%밖에 차이가 안 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재명 40% 총득표율 기준입니다 윤석열 후보 55% 무려 윤석열 후보가 15%를 앞선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5% 차이로 승리한 게 아니고 15% 정도 차이로 승리했는데 5% 차이로 승리한 걸로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시면 10.8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하죠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22%였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본투표가 거의 얼추 반반이니까 10.80%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5.2%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한테 0.18%를 빼앗고 그것을 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1번 중앙선거의 발표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5%를 득표했고 윤석열은 50%를 득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진짜는 이재명은 40%밖에 안 되고 윤석열은 55%가 되더라 15%를 빼앗은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래서 이재명은 승관이 발표자는 294만 표 윤석열은 325만 표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259만 표밖에 못 얻었고 윤석열이 359만 표를 얻은 겁니다 5% 격차가 난 게 아니고 15% 격차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격차가 난 거죠 이런 짓을 하고 발각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별 총득표수 기준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5%의 격차가 아니라 그 3배인 15% 차이로 승리했다 15%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5%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런 망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294만 표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325만 표 발표 격차는 31만 766표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후보열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은 259만 3486표 윤석열은 359만 5358표 실제 득표수는 100만 1873표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낸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31만 표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악마들이 하는 짓이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밤을 새워가지고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추계한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갖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공식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다 수정한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격차가 5%가 아니고 15% 차이가 난 겁니다 이재명과 여러분들 윤석열의 차이는 서울 지역에서만 31만 표 격차가 난 것이 아니고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3배 차이가 난 겁니다 3배 차이를 한 배로 줄인 것이 뭡니까 바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증감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 내용의 압축줄이라는 표현된 것이 바로 여기에 총 득표수 기준으로 승관위는 이재명이 45%를 득하고 윤석열이 50%를 득해서 5%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수정 득표수는 뭡니까 이재명 40% 윤석열 55% 15%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40%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이재명은 40%를 득표했지만 실제로 전산 프로그램을 추구해 보면 36% 3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4% 정도 더 잘 한 겁니다 그 4% 된 이유는 다음에 전산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되면 대략 36%밖에 못 봤는데 40%를 받아서 4% 정도 여러분들 선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4%가 어디 당일 투표를 만드는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된 자료는 그냥 40%니까 그런데 전산 전문가는 추계철을 구하면 36%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40%나 나온 것이 의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아닙니다 아 14 아 에